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남북교류 대북협력을 강조하는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덤뿍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에 남북협력 평화경제를 강조한 것은 대북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문 대통령 자신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 고려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의도나 고려는 당연히 4개월 뒤에 열리는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바로 김정은의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김정은이 여당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강력한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남한 내의 친북 정권의 탄생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과의 이익을 같이하는 이익 공동체에 속하는 정치 세력을 선거에서 돕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대북관계의 무게추가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드물게 경제학자로서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온 북한 전문가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병련 교수가 중앙일보에 북한의 새로운 길 작전을 해보한다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중앙일보 1월 8일자 칼럼은 북한 당국의 저의와 속내와 의도와 인센티브라는 관점에서 아주 파헤친 칼럼이기 때문에 한국이 선택할 대안을 취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대미 압박 성공하기 힘들다. 김병영 조수는 북한은 미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작전이 필요했고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새로운 길이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전략 무기를 선보일 것이므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협상을 서둘러야 할 쪽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공세적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협박에 미국이 꼼짝 달사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죠.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지고 당신들이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서둘러서 해법을 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이 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안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김병영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예리함이 지나치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에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동의할 수 있다.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관용으로만 대하기 어렵다. 제 생각에는 김병영 교수의 북한 정권 법이 흥미로운 것은 철두철미하게 비핵화라는 장기판, 바둑판의 게임 플레이어들의 동기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김병영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정은은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발언하면서 50%가량을 경제문제에 할애해서 발휘했다. 북미 대립의 장기화를 전망하면서 자력경쟁으로 이를 돌파하자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이 부실한 부분은 전문가 눈에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되지만 경제운용은 그 반대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정은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가면 장기적으로 버티기가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병영 교수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는 경제라는 겁니다. 네번째입니다. 자력경쟁을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병영 교수의 이야기는 2014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무역의정도는 52%입니다. 그것은 전세계 평균 국가의 무역의정도보다도 8%밖에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경제에서 자력경쟁은 죽음으로의 초대이다. 따라 새로운 길은 김병영 교수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하고 주민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내 피부를 오랫동안 견뎌야 한다는 걸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낙담은 물론이고 더 센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김정은이가 허세를 막 뿌리더라도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사는 경제적인 고난이라는 것이죠. 외한 보유고가 감소하는 것이에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는 짐이죠. 다섯번째 현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북 교류가 아니다. 김병영 교수의 이야기는 새로운 길이 성공하는 유일한 경우는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교란작전에 회녹될 때다. 이에 속아서 제재를 통한 비핵화 노력을 포기할 때이다. 정부는 평화경제라는 말의 승찬만 벌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 조율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이다.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김병영 교수의 북한 동기분석에 의하면 정치학자들의 접근법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북한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그냥 진단한 것이죠. 김 교수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북 유화정책 아니다. 대북 교류정책 아니다. 북한 제재 완화 아니다. 그런 선택을 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다시 실패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1월 7일 날 신년사에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북 교류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서겠다. 아마도 신년사를 보고 북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지켜봐온 김병영 교수가 신년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의 칼럼에 담은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1월 7일 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북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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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